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그리고 건장합시다 건강한 장을 위한 대장사랑 미궁 365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터 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시작부터 쭉 끝날 때까지 거의 뭐 아래 그래프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이런 날 원웨이 하락이라고 그러죠 원웨이 하락 한 방향으로 끝까지 쭉 뺐다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싸움을 잘 안 하는데요 싸움할 때 이게 아플 적이 맞을 줄 알고 맞으면 잘 안 하시나요? 가끔은 하신다는 얘기네요 거의 아니 가끔 한때 주먹으로 날렸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가 잠재웠죠 코로나 아니 농담이고요 그럴 때 이제 맞을 줄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맞을 줄 몰랐기 때문에 좀 더 아픈 겁니다 상프로님께서 서두에 첨언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보압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 안쪽으로 끝내야지 나이 세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은 했고 물론 이제 선물이 좀 안 좋았다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선물이 안 좋은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분 좋게 좀 일어났어요 아침에 보고 해서 머리도 이제 적당히 하고 바짝 세워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갔는데 출근하자마자 나타 선물에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1% 이상 그런데 지금 거의 1.9% 뭐 1.5%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1% 이상 빠지는데 이유를 알긴 알았습니다 스냅 스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아침에 많이 30%였거든요 시간으로 그런데 스냅만 그러면 어차피 SNS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메타가 많아서 꽤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알파벳이 3% 메타 7% 아마존도 2% 이렇기 때문에 소위 어제 미국장의 반등을 조금 이끌었었던 빅테크 중에 일부 SNS 쪽에 큰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오늘 시장을 뺐는데 그렇다고 뺐다고 하기에는 우리 요 며칠이 격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유는 최근 한 1, 2주 정도 시장 보면 미국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강한 거의 원인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이 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막상 우리 시장 열릴 때 나스 선물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오늘 빠진 걸 다 맞지 않았었던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은 나스 선물이 빠지는 걸 다 한 번에 다 맞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종가 기준 41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2,60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포인트 2.1%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865포인트 끝났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조금은 우리 시장에 빠지는 걸 덜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UBS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준 4.2%에 3% 정도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JP Morgan 같은 경우는 2분기 GDP 성장률의 기존에 만일 1.5%에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이런 부분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고 경기가 좀 꺾인다고 보는 거네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이 한 이틀 정도는 계속 나름 중국 시장에서 부양책을 좀 내긴 냈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텼는데 오늘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락과 우리 시장 하락 그리고 막상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 3,200억 혐의를 매도했고요 기간 2,800억 매도했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별로 매도한 거 아니거든요 막상 오늘 하락폭 대비해서 그래서 아까 탁 프로님께서 거래대금 좀 말씀하셨는데 어제 거래대금 7조 8천억입니다 거래소가 진짜 거래 없었어요 할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거 없어서 어제 오후에도 아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관세그를 좀 어느 유의할 수 있다는 거가 튀면서 오르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종목별로 반응은 안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아 좀 아쉽다 오늘 참고로 거래대금 8조 7천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오르니까 또 바로 차익실현 한다? 아침에 오전에 한 10시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믿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장이 빠지더라도 눈이 있었는데 한 10시 반 10회 넘어서면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던지는 거예요 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장이 올라올 때 그러더라도 그 종목들은 사면서 안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 동안 강했었던 나름 반도체 소부장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강했었던 예를 들어 피부 미용 센터라든지 여러 센터들이 있거든 강했던 쪽을 던지는 게 보이니까 아 시장에서 네이저 참여자들도 오늘은 하락으로 느끼게 하락으로 보고 일단 차익실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먹었다고 그거 던지는지 그래봤자 종목별 한 2, 3% 정도 수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익실현이 너무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얘기한 건 이거예요 지금은 종목의 영혼을 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목의 영혼을 실어버리면 못 팔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잘 샀어요 종 프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싸게 바이더 딥을 해서 잘 샀는데 오늘 던졌어야 했던 거죠 아침에 그래야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뭐 단타를 조장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장이 조금 이런 경향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스터디보다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매매해야 되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오늘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거래대금 줄어들고 지금 조금은 오늘 종가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중요한 하루이긴 한데 일단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미국장이 돌려야지 이렇게 조금 더 가버리면 또 2,550이었잖아요 전조점 부근이 거기를 두들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좀 이렇게 빠진 게 왜냐하면 거래가 없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보는 바람에 일단 빨리 시장을 좀 급선물로 돌리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마감을 하고 오긴 왔었습니다 하여튼 뭐 차익실현이 됐든 여튼 뭐 오늘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특징이 있었던 업종이라든지 섹터별로 한번 하나하나 좀 뽀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떤 섹터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IT 봐야죠 IT IT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이닉스가 거의 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정말로 PBR 이슈가 있죠 PBR이 지금 10만원대 초반 같은 한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깨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을 안 건드립니다 웬만큼 장이 안 좋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데 오늘 10만 8,500원 4% 빠져서 끝났고요 삼성전자가 2%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빠질 때 장 빠질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더컷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좀 이런 실체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반도체 업종이 주가 약세 같은 경우는 미국 하이퍼스케일 업체의 서버 디렘 오더컷 주문 축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서버 주문에 대한 오더컷이 발생했다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뭐냐면 막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거 루머거든요 루머라고 제가 세 분의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다 캡쳐를 해봤는데 결국은 세 분 다 루머다라는 부분이고 막상 이렇게 오더컷이라든지 중국 서버 수요 극감 이런 거는 기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그렇게 뭔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주가를 갑작스럽게 던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송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코멘트 잠깐 보면 PBR 한 배 정도 10만 원 초중반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PBR 1.2배 정도가 6만 원 초중반대로는 가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회자되기에는 조금은 오늘은 루머에 가깝다라는 부분이 좀 오늘 계속 돌았거든요 2%나 빠졌군요 산동전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6만 6천 5백 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올려놓은 가격대인데 또 이걸 또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솔직히 허무한 거죠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참고 그냥 들줄줄 밀린 거예요 그냥 네이버 카카오도 밀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는 오늘 또 신저가 썼어요 아 신저가예요 네 카카오는 요만큼 남긴 했는데 솔직히 갖고 있는 분쟁에서 네이버는 신저가고 카카오 아니다 하면 놀리냐 그러죠 근데 둘 다 같이 밀린 상황이고 삼성 1대에서 4%대 밀렸고 신종 상위주들 웬만한 것들이 다 크게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차익 실현하고 현금 만들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오늘은요 오늘은? 네 근데 이런 변동성이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까지 이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날그날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밀리니까는 지난주까지 잘 버텼었던 소부장 업체들이 크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그래도 장비 업체였는데 만일 10% 잘 버티다가 푹 이렇게 부러진 거고 후성 제가 두 번 말씀드렸는데 후성은 어제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만일에서 5% 삼성전기 만일 4% 이런 식으로 후성이 워낙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시장이 유지되려면 부성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좋은 거는 계속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지해야 돼요 막 오르는 것보다는 유지해서 대장이 대장의 품격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주요 메이저들의 다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 하자라는 분위기 맞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소부장도 빠졌고 하이닉스도 빠졌고 삼성전자도 빠졌다 근데 막상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는 조금은 루머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하다라는 표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T 소부장 쪽은 각종 루머도 좀 있었고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좋았습니까? 한국전력이 그래도 2장에도 불구하고 3% 정도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유틸리티 세터인데 제가 1분기 실적을 솔직히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한국전력은 봤는데 1분기 때 거의 7조 7천억 적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진짜 적자 폭이 심하긴 심한데 그러더라도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긴 할 텐데 이거를 오늘 나온 내용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S&P 상한제라는 신설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기사장에 떴어요 S&P 상한제 S&P 상한제 이게 S&P를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도매 가격을 상한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이 생각보다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상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전에 각종 소규모 발전 이런 데서 전기를 파는데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유가에 연동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비싸지면 한전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 가격에 상한을 둔다 이거죠? 그래서 직전 3개월 평균 S&P가 과거 10년간 월별 S&P 상위 10%에 해당한 경우 좀 어려우니까요 과거 10년간 가중 S&P 1.5배 25% 상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자 폭을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오늘 전망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실제 전망치가 지속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런 코멘트가 좀 있었고요 정책당국이 한국전력 회생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에너지스트 코멘트가 나왔고요 2분기 컨센서스 이익 그러더라도 5조 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 폭만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장이 좋지 않은 날 이쪽으로 조금 더 쏠린다 아침에 봤을 때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전 왜 이렇게 쏠리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으로 한쪽은 이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시장에서 쏠리고 있다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전이 비용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탄, 석유, 그다음에 다 LNG 다 있는데 S&P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S&P가 10원당 2년 전 기준으로 지금 한전이 최근에는 세부적으로 비용단을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약간 아직 정비를 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10원에 1조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200원 넘어갔거든요 S&P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한선 정해주면 이게 천정부지로 넘어간 300원 이렇게 되면 진짜 10원에 1조니까 300원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데 유가가 만약에 폭동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서 한 50원만 올라도 5조가 더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선만 전해줘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도 사실은 좀 우려가 많아 됐고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한전 좋아서 산 기관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다 비앰플레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펀드가 한국에 제일 많고 기관들 보니까 S&P가 상한선 됐네 그런데 보니까 한전이 별로 없는 거야 장도 지금 안 좋아 지금 부랴부랴 한전 산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뭘 팔았을까요? SK랑 GS같이 S&P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보는 민자발전 회사들을 팔면서 한전으로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심플하게 움직였는데 그만큼 또 심리가 취약한 겁니다 SK랑 GS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기관들도 일단은 얘를 던져놓고 한전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스위칭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성 NG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10% 오늘 빠졌는데 어제는 관세 철폐된다고 해서 또 오후에 보합이었는데 3%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0%까지 급락을 시켰어요 주성 NG가 중화권의 수주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화권 반도체 회사들한테 그런데 오늘 일부 사실은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만과의 어떤 그때 군사 문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식의 코멘트를 하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빠지니까 어제 분명히 장중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이유 찾다가 또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 또 중국 관련 영향받는 애들을 또 찾아서 굳이 때리는 그런 플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로봇 관련주가 투자 이야기가 좀 돌았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다른 방송도 보고요 어제 방송 봤을 때 하루 종일 바이든 수혜주였거든요 다른 방송도 거기서 어제 오늘 시장 넘어오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좋았었던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관련해서 좋았던 섹터가 같을 경우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섹터입니다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투자는 주말 사이에 그 전에 안 나왔고 2차전지라든지 기존의 조지아공장 1주는 저희가 한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차익실현 혹은 선반영해서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장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상 지금 로봇 관련주를 매매하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은 왜 로봇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냐면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예전에 우리 1월 달에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는 삼성이 로봇 관련 팀을 전담팀을 신설했다라는 거고 지금 같은 게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해서 UAM이든 투자를 7조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는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돼서 24%가 끝났는데 참고로 3월 달에 상장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산업용 로봇 쪽에 되는 어떻게 보면 주변기기라든지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보면은 어떤 테마를 봤을 때 진짜 황당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러더라도 산업용 로봇 라온테크 이런 거는 웨이퍼 이송 로봇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산업에 연관된 종목들 물론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시총도 매우 가볍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움직였었던 종목들보다 좀 다른 종목의 결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똑같은 종목 움직인 게 아니고 시장에서 다른 종목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 좀 헛헛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삼성이라든지 현대차그룹 롯데그룹에서 5년간 투자 계획을 쏟아져냈습니다 국내 투자 계획 어떻게 보면 주말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왔다간 다음에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막 제 댓글 보니까 미국만 투자하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삼성그룹에서 5년간 반도체 바이오 등에 450조 투자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기존에 5년간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금액이 330조 정도 되거든요 120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치면 30%가 늘어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 소부장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오 움직여야 되는데 장이 안 좋아서 좀 어렵다 현대차그룹도 국내에 63조 투자한다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몇 그룹들은 다 나왔어요 거의 웬만한 그룹들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현대차그룹 현대기아 모비스는 16조 투자한다고 하고 여러 개 나왔는데 막상 선행연구 그러니까 내연기간에서 38조 그러니까 막상 다른 큰 신사업보다는 내연기간 서비스 향상 38조 이쪽이 좀 더 현대차에서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고 롯데그룹에서도 5년간 37조 쏟아붓는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상 주말 사이 다음에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그룹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이 어려운 거 장이 아쉬웠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나마 조금 좋았던 섹터를 안 좋은 건 말씀드리자면 건설주 건설 건설주가 좀 잘 올랐는데 이게 건설주가 아침에 좋았어요 장 나쁘지 않을 때 3, 4%씩 다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현대건설이 한 2%대 GSM건설이 1%대 건설이 최근에 또 안 좋았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물론 탁프로님께서 저희 처음 방송할 때 이미 첫 시간에 짚어주신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오늘 레포트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건설업체들이 왜냐하면 건설재가 상승에 따라 엄청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1분기에 저조한 분양 실적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원이 됐다라는 건데 오늘 전망보고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신규 분양 실적은 분양 경기 둔화가 분양가 인상 및 아마도 선거 이후에 활성화된 주택 수요를 노린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시기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250만 세대 주택 공급 로드맵이 구체화되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충분히 예상하고 회자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보고서로 구체화되었다라는 점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조금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던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섹터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만만한 섹터가 좀 더 오늘은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건설주가 좀 좋았었던 말씀드리는 중이고 여기 좀 약간 전략상에 나온 게 뭐냐면 수혜 같은 경우는 대형사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날 전망이긴 한데 중소형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접근을 권고한다 중소형 건설사는 수도권 분양 비중 및 광급 공사가 높은 업체 그리고 건자재 업체로는 수출 비중이 높고 거래량 증가가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 이렇게 권고한다는 산업래프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라든지 색깔을 고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고르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더라도 그나마 건설주가 올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좀 좋았고요 해운주도 한 이틀 연속 올랐어요 올랐고 사실 이틀이 아니죠 HMM 기준으로 나름 4일 연속으로 물론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란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좀 붙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루더라도 시장에서는 보면 HMM이 지금 장중에 총 15조짜리가 4.7% 올랐었거든요 종각이 좀 밀려서 1.9%까지 빠지긴 했고 시총이 지금 15조가 돼요? HMM이 그리고 대한해운이 장중 고점이 6% 아니 올라갔다가 그래도 내려온 거죠 15조도 15조가? 금방은 2, 30조 갔었어요? 네 작년에 훨씬 좋았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운송 섹터 특히 해운주들은 감논을박이 제일 많았던 섹터고 작년부터 일시적인 호황이다 아니면 구조적이다 일시적인 호황이라고 봤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게감이 더 실리면서 고점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제 페널촌 같은 경우는 BDI 벌크 쪽에 더 이제 익스포저가 많이 열려 있어요 회사의 어떤 그 포지션이 근데 작년에 BDI가 엄청 좋았다가 급락을 했거든요 1월에? 연초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주 조금씩 오르지만 작년 하반기에 BDI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주가는 지금 옛날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시간을 좀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전쟁 관련 이런 리스크는 전쟁 관련 우려는 언젠가는 해소되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소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실제 전쟁이 당장 끝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봉쇄, 무역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옛날에는 진짜 막 바로 아무데나 가서 굉장히 쇼컷으로 다닐 수 있었지만 당분간은 아마 그러긴 쉽지 않다 그러면 운송을 하는 회사들이 일단 장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레버리지를 좀 일단은 확보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선박이 예전처럼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컨설턴트를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사들이 굉장히 또 갑노들박이 있는 겁니다 LNG가 많이 나오고 작년에 굉장히 컨테이너가 좋았지만 올해도 과연 그렇게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건지 실제 발주처들의 상황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유럽의 선사들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전부 다 발주도 다 파이낸싱으로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과 회원은 원래는 항상 같이 움직였고 오늘 조선주가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 결은 좀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건설은 이렇게 저는 봐요 1분기 실적은 저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2분기는 1분기보다 나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큐가 늘어나거든요 아무래도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착공 어떤 착공대로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반등을 했냐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이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낙폭가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졌거든요 이렇게까지 빠질 실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락바툼에서 한번 반등한 거고 추세적으로 완전 정고점을 벗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책이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책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 좀 볼까요? 일단 장이 아침에 그래도 적당할 때도 불구하고 요즘 어제 페이스북도 많이 빠졌고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안 좋고 있었죠 메타버스 관련 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메타버스요? 네 진짜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맥스트라는 종목이 15% 올라서 끝났고 장중에 거의 21%까지 갔었고 맥스트 한 종목의 개별 이슈가 아니고 다른 연봉들이 막 빨갛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보니까 게임주도 움직이고 게임주가 워낙 많이 너덜너덜하게 빠져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평가가 있긴 있었어요 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기사상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갑론 룰박이 있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룰라든지 룰나 같은 코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위믹스라는 위메이드 하나 있는 코인이 있잖아요 그쪽이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위믹스가 밑에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위믹스가 밑에서 과연 5, 60%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쏠림 효과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장에서 온기를 뻗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반등의 시기가, 친정 시기가 좀 하방에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오르다가 밀리더라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잠깐 반등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밑에서 첫 반등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다, 장중에 한 3, 4% 가다 좀 밀리긴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인이라는 기관이 잘 안 들고 있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막상 종목이 안 움직여버리면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그중에 게임주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 작은 종목을 빼도록 하고요 일단 이 섹터가 그르들의 시장의 틈새를 찾아서 어제 오늘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쪽은 어땠습니까? 2차전지가 한참 그래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솔직히 좀 아쉽죠 그나마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해볼 만한 섹터였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 조금, 앤솔은 버텼어요 앤솔은 버텼는데 좀 장 밀리면 같이 밀리더라고요 LNF 3%대 밀렸고 LNF 참 질문이 하나 들어왔던데 LNF가 자사주를 매각을 2700억 어치인가? 뭔가 투자를 위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채팅창에서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공시한 거고요 2000억 대 중후반? 2700억 대 중후반? 저는 이게 갑자기 LNF가 자사주 매각은 언제나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근에 LNF가 7조 전에 수주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LG 앤솔과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해서 해외 공장 투자 금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LNF가 자사주 팔아서 내일 폭락을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 오늘 사실은 LNF가 갑자기 오후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잘 버티다가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 것 같고 물론 내일 장이 안 좋으면 일부 조정을 받겠지만 자사주 2천억 대 판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는 같이 동참한다 매도에?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회사가 만약에 시총이 1조짜리 회사인데 2천억을 팔았으면 문제가 있지만 10조짜리 회사야 2% 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사전지 부품이나 소재나 업체들 가운데 움직임이 있었던 그 종목들 중에서 1진 머트리얼즈 동박회사 아시잖아요 1진 머트리얼즈요 1진 머트리얼즈가 오늘 장중에 좀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거의 3시 마감 3시 반 마감 무렵에 나왔는데 갑자기 저렇게 다 빠지고 있는데 반짝반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는 일단 매각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진 그룹에서 시총 4조 정도 되잖아요 1진 머트리얼즈야 그런데 대표이사 지분이 53% 정도 되는데 일단 매각을 할 수 있다 물론 단독기사라서 회사 측에서 나온 공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다 특이 장 마감증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공시는 없었고 뉴스가 있었군요 네 기사만 나온 거죠 그런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라든지 분봉을 살펴보면 밑에서 아주 한 5분 동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9만 2천 원대에서 9만 5천 원대를요 1분 단위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분 단위로 3%대가 올랐다가 3% 빠졌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그게 진짜가 아니다 허수성이다 그러면은 계속 빠졌다가 계속 빠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솔직히 시장에서 회자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었던 거고 회자가 되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단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그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종가 기준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 덜 미뤄서 끝났고 한 900원? 0.9% 정도 빠져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장 마감쯤에 조금 이런 플레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호재성 공시나 뉴스가 나오면 선반영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선반영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냐 그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로 2주 정도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돼요 이 회사에 2주 정도 뭔가 특별하게 시장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섹터가 다 좋았거나 이래서 오른 거와 얘가 자생적으로 오른 거를 잘 갈라내가지고 보면 일진모가 한 20% 올랐거든요 2주 사이에? 일주일 거쳐서 한 열흘에 거쳐서 한 20% 올랐어 그런데 물론 2차전위 섹터가 다 좋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제가 발라보니까 한 10%는 얘 혼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실적에 나와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굉장히 시장을 놀랄 정도의 이슈는 아니었는데 주가가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얘만 특히 좋았어요 동박 중에 솔루스랑 SKC는 그냥 그랬거든요 양극재는 계속 좋았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일부 이런 부분에 편승한 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거 호재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액 주주들한테는 한국에서는 M&A 이슈가 호재가 아닙니다 롯데가 얘를 8조에 산다고 해도 대주주가 8조에 파는 거지 일진 그룹이 소액 주주한테 지분을 20만 원에 팔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청이 있지만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 네 매수 청구권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추경 매수하고 이런 매매보다는 물론 주가가 엄청 빠져 있는데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이미 2주 동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세로 뉴스다 그거 미리 알고서 한 사람들은 오늘 팔았을 것 같아요 일부 내일 주가는 좀 봐야겠죠 공시 보니까 5시 좀 넘어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후에 공시가 나왔어요? 나왔다고 조직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확정은 기산물과 거의 비슷한 네 그러니까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거죠 확정된 사항이 없다 최대 주주는 일부 원매자들에 대해서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한 달 후에 공시를 내겠죠 한 달 1개월 후에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매 차원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처음 시장으로 돌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전지가 버텨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2차전지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먹고 와서 던지나 싶어요 그래서 오후에 갑자기 확 밀리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나마 좀 버텨 아까 제가 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건 버텨야지 시장이 올라갈 때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 없이 던지면서 웬만한 섹터들이 좀 아쉽게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죠 그런데 안 좋을 때 빠지는 건 대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다행히 안 좋으니까 그런데 좋은 데 빠지면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 나중에는 좀 약간 삐딱선을 타고 보아야 된다 그러나 좀 의심을 하니까는 조금 오늘 하락은 아쉽다 하지만은 미국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보니까 HSD 엔진 이런 거 좀 질문 주시는 거 같은데 이제 증차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회사의 결정이고 그건 이사의 결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회사가 이제 또 주가가 최근에 조선 뭐 이제 수주가 발주 많이 나오면서 좀 올라왔잖아요 많이 이제 엔진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올해 저는 올해 내내 영업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차익금이 한 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가 아무튼 지금 수주를 받으면서 투자금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저는 그래요 일단은 적자가 나오는 회사는 정말 강심장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당장 이거는 지금 적자가 나오더라도 턴 어라운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냥 유상주의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선이 빅사이클이고 무슨 빅3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기자재 회사 중에 얘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감으로 사는 이제 방향성에 이제 배팅하는 이제 그런 투자면 오늘 같은 날 힘들죠 증자가 나와서 10% 이상 빠지면 물론 뭐 컨백션이 있어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면 물론 내년에 선환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회사가 자금 조달에 어떤 이슈들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그런 고민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HSD 엔진이 아쉬운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HSD 엔진이 조선 업종 내에서 가장 해볼 만한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한국 조선 해양 별로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해볼 만한 종목들이 LNG 쪽에 있는 한국 카본이라든지 동성화 인텍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HSD 엔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주가 내년에 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터널 안으로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작년부터 올해 내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세게 나온 게 대우조사는 합병 이슈 나오면서 작년 8월 9월부터 계속 굉장히 좀 좋았었던 좋게 전망이 되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재무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막상 보기에는 전망이 워낙 좋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조선 업황 솔직히 제가 에너지사 아니기 때문에 모조건 좋다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시장이 순한 매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밀렸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면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 이거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작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